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11시가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는게 맞겠죠? 오늘은 스파5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기획을 한 팁방송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조금만 도움만 되어도 정말 다행일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좀 알아야 될게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이나 전략 같은거 그리고 약간의 나노그램 팁들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에는 제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 해야되는거는 스팀판에 B냐 N이냐 그건데 이제는 스팀에서 키가 적용이 되세요 그..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스팀판에서 처음에 스파5 화면이 딱 뜨고 그 다음에 선택 그러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게 예스 노는 뜰거에요 그 밑에 B가 선택이고 N이 취소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도 알기도 쉽지 않고 게임에서도 안 알려주고 보통 엔터나 스페이스 ESC 이거 3개중에 가잖아요 아무도 그게 안내가 없으니까 되게 헷갈려질텐데 일단 B에요 스파5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거는 요겁니다 챌린지에 데몬스트레이션 이거 아마 한글판에는 시범 모드라고 되어있을거에요 그래서 시범 모드로 들어가면은 볼륨 1과 2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즌1때부터 나와있던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볼륨 2에서 약간 좀 추가된 캐릭터 가이드에요 일단 볼륨 1을 보면은 이제 비기너, 그 다음에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캐릭터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이런거 다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이거는 반드시 게임 시작하기 전에 꼭 싹 다 보고 가시는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다 보면은 아마 파이트머니 들어올거니까 그것도 좀 쏠쏠하구요 기본 시스템은 여기 설명이 되게 잘 되어있어요 스파5가 전작4와는 달리 좀 잘 되어있는 점이 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살기입니다 스페셜 무브가 필살기구요 필살기는 저기 특별한 버튼과 이제 뭐 방향키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등등등 블라블라블라 자 EX 게이지 쓰는거에요 블라블라블라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밑에 찡찡찡이 뜨죠? 저 게이지를 쓰면은 게이지 하나를 소비를 해서 EX 기술을 쓰고 뭐 그런게 있어요 암튼 이런식으로 그 초급 중급 고급에서 전부다 뭐 다양한 설명들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보고 가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요거 챌린지에서 그 다음에 봐야될 트라이얼 트라이얼은 사실 어...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뭐 딜레이 생기는거 보다 낫겠죠 볼륨1은 시즌1에서 수록됐던 내용들이구요 챌린지에서 트라이얼이 있어요 요것도 1,2 있는데 볼륨2는 볼륨1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즌2부터 적용된 내용인데 그래서 볼륨1에 있는 내용은 지금 메시지가 뜨는데 지금 안들어갈수도 있어요 자 볼륨2로 가면은 이거저거 뭐 나와있을겁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자기가 뭐 하는 콤보들 있으면은 미리 연습하고 가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안씁니다 이게 볼륨1보다는 많이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실전에는 많이 좀 가까워졌어요 어... 트라이얼에서 쓰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텐데 트라이얼 들어오면은 스타트 버튼을 누릅시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체인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커맨드로 바뀌어요 커맨드로 바뀌고 그 다음 밑에 키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아이 푸하푸하 쉬고를 축하드려요 제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방송 쭉 진행중이라서 제가 마이크 네 좀 바로바로 좀 예 오디오 좀 안 끊기게 하겠습니다 자 키 디스플레이 켜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뭘 입력하는지 오른쪽에 켭니다 요거 두개는 일단 켜놓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 이 콤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두번째 뷰 챌린지 데몬스테레이션이 있습니다 한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거 켜면은 CPU가 알아서 한번 재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참고를 해야될거는 CPU가 그 기술을 쓰는 타이밍 그 기술을 쓰는 거리 요것들을 다 참고를 하시면 되요 그래서 자 뭐 이런식으로 야 달심도 안하니까 이렇게 헷갈린다 예 이런식으로 가면은 이제 1 2 3 4 5 6 10 8 9 10 까지 갑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뭐 나중에 뭐 하나만 반복하고 싶으면은 요거 번호가 왔다갔다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리피트하면은 한 방향의 그 뭐냐 그 뭐냐 예 그 메뉴에서 계속 반복해 가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가면 되겠구요 어...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두개는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뭐 전부 다 안 깨도 되요 트라이얼 깨면 돈주긴 하는데 쓰읍... 네 트라이얼에 있는 보통 1번 연속기들이 약기분기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짤짤 뭐 필살기 뭐 그런식인데 그런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초보하시는 분들이 반갑습니다 프로듀입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런거는 안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내려옵시다 파이터즈 프로필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어? 화이트보드가? 여기 있다 여기 지금 잘렸는데요 보면은 네모를 누르면은 나오는게 있어요 누르면 파이터즈 프로필이 뜹니다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가 있구요 L1, R1 뭐 바꿔가면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거는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여기 뭐 오버홀은 자기 총판수 승률 다 나올거고 어... 뭐 요것도 뭐 렉매 누적 그 다음에 최근 백전렉매 아... 승률 보소 33%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중요한거 여기서 꼭 체크를 해볼 수 있는거는 밑에 윈 레이셔 바이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한글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선택을 하면 다양하게 뭐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사용한 판수입니다 저 풀스크린으로 갈게요 내가 사용한 판수와 그 캐릭터의 승률입니다 가령 제가 달심으로 좀 받고 아... 애드로 갑시다 애드로 가면은 제가 애드로 요 계정에서 한 1674판을 했구요 승률은 47.49%가 나와요 선택을 한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애드를 했을 때 아... 상대 캐릭터의 전적이 어떻게 된다라는게 나와요 이게 시즌 2.5부터 적용된 내용이라서 그 이전에는 뭐 그거는 완전히 반영이 안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어... 케미하고 싸우면은 한 60% 나오네 어... 꼬챙이하고 싸우면은 한 35% 나오네 대충 이런식으로 해서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파악을 할 수... 하기 좋은 그런 메뉴입니다 자 요게 있구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렉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캐주얼 매치나 아니면은 뭐 라운지도 있어요 배틀 라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거는 이거 말고 어... 아니야 아니야 네 이거 배틀로그에요 배틀로그를 가면은 랭킹매치 이때까지 뛰었던거를 최근 100전 정도까지 로 알고 있는데 좀 뽑아줄겁니다 아 50전인가요? 네 이런식으로 봐서 골라요 뭐 리플레이에 추가를 해서 다시 뭐 볼수도 있고 대충 뭐 이런식입니다 뭐 캐주얼도 있고 배틀 라운지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요렇게 짜잔 예 파이터즈 프로필은 보면 되구요 자 한번 볼거 있나 어 그런건 있습니다 만약에 리플레이를 갔어 같이 보는거 있던데 어 리플레이 가면 상대방꺼도 넘어가서 볼수도 있구요 어 리플레이 가면 상대방꺼도 넘어가서 볼수도 있구요 배틀 세팅 배틀 세팅 배틀 세팅이 제일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요거 밑에 켜지는거 이거에요 스타트를 누르면은 옵션을 누르면은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어 여러가지 메뉴가 뜰건데 제일위에 랭매 랭킹매치 검색을 할래? 어 예스 어 할거야 캐주얼매치 할래? 어 캐주얼도 같이 할거야 하드웨어 세팅 뭐할래 전부다 아니면은 어 플러스4만? 어 아니면은 아 예 스팀인 경우에는 스팀 올리면 안될거에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크로스매칭이 되기때문에 굳이 뭐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N2로 맞춰주시면 되구요 커넥션 요거는 악수마크 좀 설명을 해야되는데 어 캐콤이 이번에 시스템을 조금 희한한걸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좀 플러스 크림 다시 갈게요 죄송해요 여기 지금 악수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악수마크가 의미하는게 뭐냐면은 아 이 사람은 참 클린하게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악수마크를 부여하니까 당신은 어 매칭이 조금 더 빠르게 원활하게 잡힐거에요 하는거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없을거에요 아무 랭봅이나 뭐 기타 부정행위가 없이 물리적인 부정행위가 없이 한 다섯판에서 한 뭐 세판에서 다섯판이라고 말하는데 대충 한 몇판정도 하면은 생기는 마크입니다 그동안에 뭐 램 뽑을 하거나 강제 종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게 해굴마크가 되서 트럴촌으로 갑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 요거 안테나를 일단은 풀로 다 검색을 하셔야 되요 풀로 그래서 몇판 좀 해보고 악수마크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5로 한정 많이 양보해서 4에서 5 요정도까지 해두셔도 됩니다 보통 5 다섯칸만 잡으면은 웬만하면은 매칭이 원활하게 잘됩니다 특히 저녁시간에서 새벽시간때 매칭이 잘되고요 뭐 이거는 기상 따라 비올때는 잘 안되기도 하고 좀 편차니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틀 컨퍼메이션 요거는 어 매칭이 들어올때 그냥 내가 하고있는거 다 중단하고 자동으로 렉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어 렉메 신청이 왔어 들어갈래?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요렇게 에스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토로 하셔도 됩니다 에스크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트레이닝하다가 중간에 방해를 안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매칭을 수락을 했을때 아이콘이 아 저기 안테나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 상대방이 몇칸이다 라는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좀 한번 걸러줄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배틀 세팅입니다 배틀 세팅하면은 이제 내가 어 네트워크에서 어떤 캐릭터를 쓸지 좀 이것저것 살펴볼 수 있는데 페이브리트 캐릭터에서 자기가 이제 네트워크 대전에서 써먹을 캐릭터를 고르구요 그 다음에 뭐 복장 칼라 승리대사 선택하고 선호 스테이지 있습니다 이건 랜덤이구요 저는 랜덤으로 두는데 뭐 다른거 원하시는거 있으면은 둬도 되요 이거 랜덤 스테이지 세팅 이게 랜덤으로 두었을 경우에 어 선택되는 메뉴인데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거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누르면은 이게 활성화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랜덤에서 어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거 자기가 걸르는거는 잘 안되요 뭐 아주 안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걸러져요 이동 쓰시고 배틀비지엠 요거는 버서스에서 트레이닝에서 맥매에서 캐주얼 매치에서 배틀라운지에서 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거 좋아해서 요건 랜덤으로 하고 트레이닝은 1피캐릭터 선택을 해놔요 어 그리고 뭐냐 자 이렇게 하고 타이틀 뭐 칭호입니다 뭐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구요 파이터 프로필 디자인 뭐 바뀌는거에요 그냥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는 입력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잡기도 단축키도 할당이 되어있구요 그냥 버튼 프리뷰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커맨드리스트도 있어요 요거는 뭐 아무 때나 가서 트레이닝에서도 볼수도 있고 한데 어 이게 L1, R1으로 돌아가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 한칸에서 어 다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뭐 특수기 V시스템 뭐 CA 등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파이터즈 프로필까지는 살펴봤구요 그 뒤에 또 뭘 살펴볼까요 어 배틀 세팅 받고 리플레이 모드 또 우리가 리플레이 모드 어 잘하는 사람들거는 보고 배워야됩니다 요런거를 다 참고를 해야되는데 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CFN 들어갑니다 리플레이 서치 들어갑니다 리파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뜹니다 업로드 날짜 뭐 최근에 하루 최근 3일 최근 일주일 한달 뭐 그렇게 있는데 어 마음대로 이제 이맛대로 고르시면 되구요 배틀타입 랭매만 캠매만 배틀 라운지만 저는 랭매만 선호해서 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캐릭터 뭐 볼래 뭐 골라요 아무거나 고르고 캐릭터 레벨 요거는 사실 크게 신경 안쓰셔도 돼요 보통 리그 포인트로 그냥 정렬하시면 됩니다 리그 포인트 내가 보고싶은거 어 5500에서 9999 보고싶어 그럼 캔하고 싸우는거 어 리오하고 싸우는게 있을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쫙 뜹니다 그래서 눌러요 누르면은 되겠죠 두번째는 자기가 이제 즐겨찾기 하는거구요 첫번째는 바로 보는거고 밑에는 파이터즈 프로필 어떤가 보는거에요 자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 뭔가 배우고싶을때는 트레이닝모드 그 리플레이 모드를 정말 흠 많이 사용하게 될겁니다 또 많이 참고를 해야되요 이거는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일단 스탑을 할게요 스탑을 하고 리플레이 모드를 가면은 우리는 꼭 두개를 켭시다 키디스플레이 어택데이터 어택데이터